울산의 털을 잡고 살아가는 이웃들을 통해 살기 좋은 울산이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또 어떤 점이 좋은지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남구에 사는 이승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K에너지 울산컴플렉스 공장기술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승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계속 서울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요. 취직을 하게 되면서 울산으로 오게 됐고 지금 울산에 온 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저는 울산대공원을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전에 처음에 왔을 때 한 번에 공원이나 한 바퀴 산책해야겠다고 했다가 반도 못해서 포기했을 정도로 정말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공원이고요. 특히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아무래도 5월에 열리는 장미축제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말 황홀할 정도로 많은 다양한 종류의 장미가 있거든요. 내년에는 꼭 코로나가 끝나면 장미축제에서 더 많은 분들을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울산에 있으면서 친구들을 몇 번 초대한 적이 있었는데 오기 전에는 울산에 와본 적도 없고 울산에 대해서 들은 것도 별로 없었던 상태에서 저랑 같이 놀고 나서 돌아갈 때는 정말 여기가 괜찮은 도시였다. 정말 볼 것도 많고 재밌는 곳이었다라고 감탄하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만큼 더 많은 분들도 울산에 오셔서 울산의 매력을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울산 시민입니다.